그쵸 많이 들어본 질문이고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선배님들한테 어떤 걸 좀 더 어떤 좋은 점을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사실 저는 배우 생활을 지금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사실 많은 작품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조진웅 선배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작품을 하면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선배님으로서 이 작품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작품 수가 별로 없지만 선배님께서는 워낙 많은 작품 수를 하시면서 지칠 법도 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스스로가 고민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 현장 매 회차마다 선배님의 눈동자, 선배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선배님은 정말 즐기고 있구나 이 영화를 찍는 거를 행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작품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런 제가 가야 할 길에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배운 그런 작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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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